안녕하세요 오늘은 10번째 쿠폰을 다 모으셨기 때문에 특별 메뉴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메뉴 한번 가볼까요? 저는 단 걸 좋아해요 저는 단 걸 좋아해요 도맛을 attorney 다 코코 계란 다진 팽이버섯 소금 포도 소금 물 소금 소금 자 이제 장어를 손질할건데요 장어는 제가 처음 만져봐요 이대로 구울게요 이번에는 해보고 싶어서요 버터로 구운 장어는 맛있을까? 자 이제 바로 소스를 넣어줘요 이제 바로 소스를 넣어줘요 주먹밥 5-6-5-3분동안 안 떨네요 이번엔 육수 2분동안 손을 끓여야 합니다 소스 ceri 계란 추첨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도 특별 메뉴로 어떻게 괜찮을까요? 윤기가 꽤 있고 제가 만든 소스 꽤 괜찮아요. 자, 이건 특별 메뉴니까 구독자님들 맡으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의 밴드는 토마토. 이거랑 깔맞춤 했어요. 밑에 체크. 디저트도 대접합니다. 젤리. 같이 드세요. 맛있어. 다녀오겠습니다. 저희는 남은 걸로 덮밭해먹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장호가 부모님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평등하게 자를 수 있죠? 어때요? 제법 평등하죠? 제법 이거예요. 네, 완성입니다. 이거 같이 먹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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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약간 힘들었다. 열어볼게요. 네, 먼저 10번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특별 메뉴편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빠지는 걸로 하려고 조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이거랑 그거 생각 먼저 드세요 미역도 있어요 다음 나머지는 저 혼자 좀 먹을게요 다음 나머지는 저 혼자 좀 먹을게요 그럼 끝에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끝에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끝에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끝에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2 스테이션 요기 보니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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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